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1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1, 오늘은 공매도 상위 종목 리스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계속 말씀드렸죠. 공매도 지난 1년 동안 코스피에서 공매도를 가장 많이 쳤던 매매 비중 1위인 종목이 S1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공매도를 치면 내년 6월 30날까지 공매도를 못 칩니다. 주가가 올라야 되면 쇼커버링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입니다. 안정적인 성과 지속 이론은 제목입니다. 사무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3.8%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다. 탑라인에서 시큐리티 서비스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려졌는데 시스템 보안 고객 증가와 더불어 단품성 상품 판매 또한 증가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한 3,27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프라 서비스 부문에서의 건물관리 부문 시설 개선 공사 매출이 다소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4% 성장한 3,14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시설 개선 공사 매출 감소 영향과 더불어서 해외 프로젝트 준비에 따른 선제적 인프라 투자 영향에 따른 것이다. 향후에도 성장을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배당 매력도, 보유 현금 규모, 역사적 밸류 현 등을 감안하면 투자 의견은 바위이다. 현재 이 종목이 매출액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예를 들면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종목이 영업이 감소한 이유를 찾아봤더니 해외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투자가 일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향후는 어떻습니까? 다 매출로 나오고 영업은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현재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해외로 진출하면서 발생된 일시적인 투자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밸류에이션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상승했다가 눌리목 나왔다가 2차 상승했다가 눌리목 나왔다가 이래 되는 거죠. 현재 보시게 되면 1차 상승, 2차 눌리목, 3차 상승, 4차 눌리목, 5차 상승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아시죠? 현재 매물대 같은 경우는 5만 4천원에서 5만 5천 5백원까지 있고 구름대 같은 경우는 5만 3천 6백원에서 5만 7천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있는데 지금 어떻죠? 공매도를 이제 내년 6월 30날까지는 못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어떻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대한 쇼커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코스피 지난 1년 동안 코스피 공매도 비중 1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S1이 공매도 비중이 19.36%로서 코스피 1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공매도를 쳤다는 거죠. 대략 공매도량은 369만 4천여주가 되겠습니다. 369만 4천여주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공매도 비중이 19.36%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나중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은 지지대 같은 경우는 5만 3천여주가 되어있고요. 저항대는 5만 9천여주가 되어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계속 최근에 사고 있죠. 한 달 동안 8만 5천주를 샀고 최근에도 사고 있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어있고 기관은 한 달 동안 7만 천주를 팔았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이 종목은 참고적으로 외국인이 핸들어가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투는 지금 사고 있고요. 보험은 조금 팔다 관망이고 투시는 팔고 있고요. 연기금은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툴을 중심으로 이 종목은 지금 사고 있다. 기관은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링하면서 현재 외국인이 사고 있다.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0.03% 거의 없죠.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 치는 거죠. 공매도 1이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죠. 이걸 부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중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의 기준으로 공매도 대차거래량은 6천주가 증가했습니다. 6천주가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를 보시게 되면 어제까지 공매도가 되겠죠? 공매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공매도를 쳤습니다. 10% 이상이 공매도를 쳤는데 어쩌다 공매도를 더 이상 못 친다는 겁니다. 쇼커버리 나올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보다?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쇼커미 동사의 최대 주주이고요. 25.6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20.6%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재무적으로,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시총이 대략 1,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형주로는 분리가 안 됩니다. 대형주는 대략 한 3,4배 정도 되겠습니다.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한 30%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삼성 SDI와 같이 해가지고 이 종목은 그렇게 둘이 합하게 되면 45%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최대 주주는 나쁘지 않다 그런 거 시큐리티 관련된, 보안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다들 아시죠? S1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매출액이 2조 4,600억 원대에서 올해 2조 5,000억, 내년에 2조 7,000억까지 매출은 계속 증가하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0억 원대에서 올해 2,130억, 내년에 2,200억 원까지 이런 종목을 공무에도 1위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 매출액도 조금씩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작년에 1,500억 원대에서 올해 1,600억, 내년에 1,700억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1위였다는 거죠. 나중에 급하게 쇼커버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5,30억 원대에서 올해 5,40억 원대 3분기는 작년에 5,50억 원대에서 올해 5,30억 조금 감소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부 투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 좀 감소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70억 원대에서 올해 4,15억 올해 3분기에 갑자기 안 좋아졌던 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들어간 자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회사이죠. 부채비율은 36.94%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죠. 유부율은 8,700% 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8%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4,669원 BPS는 4만 8,626원이 되겠습니다. 4,700억 원 기준으로 볼게요. 4,700억 원 기준으로는 PR 한 12배, 13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 12배에서 13배이면 적정주가 수준이죠. 그러면 적정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업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시스템 보안, 정보 보안, IoT 보안 쪽에서 45% 부동산 서비스에서 27% 탑톡 통합보안에서 18% 그다음에 보안 SI에서 10.6%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안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련돼가지고 마지막 유상진이 했던 게 1999년도네요. 올해 2023년도죠. 까마득합니다. 거의 없고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돼서 한 회사는 전부 다 보안 시스템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센터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배당을 좀 주는 거죠. 얼마나 주냐? 매년 한 2,500원씩 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볼까요? 2,500원이면 지금 5만 5천원이면 10%면 5,500원이잖아요. 2,500원이면 한 4%대 정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당 관련된 이슈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1 오늘 종가 5만 5천 7백원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는 48.0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관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그 전에 수급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급은 외국인 핸들란드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이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공매도 코스피 1입니다. 비중 기준입니다.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1년, 최근 1년 동안 공매도 비중이 가장 많은 회사가 바로 동산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내년 6월 30날까지 공매도를 못 치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커버링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매도로 가장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는 48.0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관 충분한 여력이 있죠. 수급 추세는 42.0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관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쇼커버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볼륨저밴드 상당 같은 경우는 5만 7,700원, 하단은 5만 3,800원입니다. 저항대는 5만 9,000원, 지지대는 5만 3,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도로 볼륨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집회가 되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계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1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대한 추수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